1, 2, 3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생방송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럼블모드 완전 꿀잼이었어요 잠깐잠깐 혹시 이제 곧 무슨 날인지 알아요? 뭐는 됐네요? 바로바로바로바로 화이트데이입니다 근데 화이트데이면 남자와 여자한테 사탕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음, 아니에요 뭐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챙겨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짜잔! 화이트데이 선물입니다 저희가 직접 준비한 건데 받으실 거죠? 어, 그 제가 받으면 안 돼요? 저 이런 거 완전 좋아하는데 안 돼, 안 돼 이거 런너분들 거예요 여러분, 얼른 테이즈런너에 들어오셔서 저희 사탕 빨리 받아가세요 아차!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게 있나요? 바로 동화나라에 놀러온 여자친구를 예쁘게 팬아트로 그려주세요 예쁘게 그려주신 세 분의 런너분께는 저희가 직접 사연한 시들을 드립니다 진짜요? 대단해요? 여러분,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?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